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고 참 어렵고 귀하게 잘 키웠죠. 비밀을 처음으로 공유한 사이이기 때문에 베푸? 웅석이는 비행 능력과 오감이 되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불거기?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친구고요. 파이팅! 처음에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는 듯하지만 3.1415262, 3회 굿즈 성장과 함께 나는 스킬도 점점 더 늘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그거야! 그런 모습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날고 싶단 말이야, 엄마!